오 오 아 뭐야 이게 중요하지 오케이 오 85퍼 오 우주 끝까지 빨라져나? 미래를 생각하면 칠리가 거리는 더 좋을 것 같고 빠르게 한번 가봅시다 칠리고 헬마 아 딱 돼 시작부터 내가 체감하는 속도는 40퍼입니다 시작부터 10퍼 너 게임 속니까 내가 체감하는거 추가잖아 20퍼 30퍼 40퍼 바로 갑니다 빠른듯 괜찮은듯 아니 할만한데 에이 할만하다 지금 잠시만 아 아니 그 많은 버프 중에서 체력 하나만 등주지 와 아오 안된다 38이 뭐야 아 아 계속 30퍼 밖에 아 아 아 또 빨라져 벌써 빠른데 아 벌써 젤컨이 안되기 시작합니다 오 오 잠시만 젤전 حد 금액 눈발벗 같은데 근데 네 Alz 크 흐흐흐흐흐흫 아니 이 보상 제가 질칸이 안돼요 여기 이거 원래 느렸데 아 ca 주 어즈 아 오오 아니 두주 짜리로 쭉쩝 칸다는 건 св 어우 좋捷 여기 장애물을 많았는데 마 아우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왜왜 무슨일이오 와아 홀트 무슨일이고 아까보다 바랍이 좀 짧았네요 오케이 이제 물락을 챙겨주고 와아 아 또 안된다 아 나 컨을 못하겠다 아이고 저 또 또있었는데 36컴 다그리 인기가 좀 식어가네 곰젤리 변환되는 그런거 많이 없잖아요 딸기요? 자 초본 갈게요 아 살짝 빗나가는데 괜찮겠다? 아 근데 너무 빠른데? 내가 하는 속도가 아닌데? 잠시만 아 슬슬 빗주자가 무서워진다 아 그니까 갑자기 이제 이렇게 많냐? 오 확실히 더 높다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잠시만 아하하하하하 터졌다 아 근데 다시 돌리기 다 돌렸는데 제노팽이 30%야 아하하하하 혹시 몰라요 장염이 많았지 위안 좀 해줘 아 아 체감속도 알려드릴게요 10% 20% 30% 40% 45% 48% 50% 50% 아직 몰라 이 10% 증가로 타이밍이 좋아졌지 누가 알아 딱 보세요 지금 보이시죠 오 오 어 하나 그 다음 변신 기대합시다 아 오 젤리 잘 먹으시네 오케이 오케이 좋아 오오 아 아 아 하하하하하하 어떻게든 타이밍 좋다 타이밍 좋다 와 젤리 아니 젤리를 놓치고 싶어서 놓치고 싶어서 놓치고 싶어서 아 아 아 60% 60% 어 야 라임 좋지 라임은 써야지 그냥 아 야 너무 빠른데 내가 알던 라임 변신 속도가 아닌데 와 구달전을 봐 와 오 오 야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 그래도 아니지 아 반갑다 아 팝핑 갑시다 팝핑 갑니다 속도가 있겠지 아 뭐지 아 아 잠시만 내가 팝핑 잠시만 내가 하는 팝핑 속도가 아닌데 이거 잠시만요 여러분들 어 오 아 오 어 아 똑같은데 아닙니다 오 쳤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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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만 쳤나 근데 얘 말 별로 어려워 내가 하는 트램 속도가 아닌데 여러분들 방금 그건 트램 탄 게 아니고 거의 진동한 건데 진동 제가 운이 운이 속도로 다 몰렸는 거네요 여기서 고낙 한 번 했어도 됐겠다 아 이거 아까 바이오... 아 바이오 아니야 아 스켈을 피하면 용사가 있네 나 지금 당근 질 줄 알 때 장난 아니겠는데 용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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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큰일났다 와 속도의 한계를 뚫었다 와 좋습니다 아 이런데들 와 쿠키워즈 가야지 아니 하도 희석이 붙어가지고 대물렁은 확정일 것 같아 와 이거 쿠키워즈 질주 할 때 질주 아이템 겹치면 진짜 대박이겠다 질주 내놔 질주 내놔 아유 우와 그냥 여기로 넘어가네 우와 진짜 1등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버프가 58%나 증가한 상태로 특히나 1주자부터 40%로 시작했거든요 1주자부터 완전 스피드런을 이제 즐겼네요 너무 힘들었는데 너무 재밌긴 했었다 네 이제 마무리를 해 볼게요 그다음에